오픈 더 문! 하나 둘 셋! 오픈 더 문! 시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 모두 다 서셔도 될 것 같아요. 하나 둘 셋! 더 문이 떴습니다. 아라트 네! 더 문 네비카프 현장에서 완성되게 됩니다.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. 아 반갑습니다. 오늘 자리를 자세히 지고 계시고요. 자 차승엽 모건후 배우님의 달 모양까지. 네 달 포토 그렇죠. 고맙습니다. 배우 차승엽 모건후씨 고맙습니다. 자 이번 포토처럼 이어가겠습니다. 자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요. 네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. 네 왼쪽 오른쪽 네 고맙습니다. 네 더 문 네 둥글게 달 포지도 좀 부탁드릴까요? 달 포지도 안녕하세요. 자 왼쪽부터 바라보시겠습니다. 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. 고맙습니다. 오른쪽도 함께 바라봐 주시고요. 네 인사도 전해달라는 취재시는 부탁이 있었습니다. 네. 네. 아 지금 팬들에 촬영이 부탁이 많아서 잠시 올라오실 각각. 네 왼쪽으로 해주세요. 조준영씨 네. 네 왼쪽부터 바라보시게요. 네 왼쪽부터 바라보시겠습니다. 배우 조준영씨가 무대에서 함께 와 주시고요.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어요. 네 고맙습니다. 조준영씨 감사합니다. 배우 조준영씨였고요. 이어서 이 메리커프 현장에는 신예은씨가 등장을 하셨습니다. 이번엔 머클놀이에 박여진 캐릭터로 저희 둘의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 신예은씨가 정말 달처럼 예쁜 미소와 함께 메리커프 현장에 주셨습니다. 어서 오시죠. 네 반갑습니다. 포토타입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더글로리에서 정말 매력적인 박여진 캐릭터로 만났죠. 오른쪽도 바라보시겠습니다. 와 달도 한번 만들어 주시겠어요 달? 예은씨 달도 한번 만들어 주시겠어요 달? 네 발도 네 동그랗게 달 포지로 개봉한다고 들었을 때부터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현장에 오니까 너무 뜨겁고 더 긴장이 되고 그렇습니다. 대박나세요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압도적으로 놀라운 무대를 또 놀라시는데요. 왼쪽부터 바라보시겠습니다. 왼쪽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. 자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. 네 김길 배우님 고맙습니다. 왼쪽으로 네 또 새로운 배우의 모습으로 인사드릴 겁니다.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. 네 오늘 그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 김길희씨. 자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. Cristo hip hop 대해~? 참Yeah 요즘 많은 멤버들을 받고 계세요. 우리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더군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자 이어서 살짝 몸을 돌려 오른쪽까지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 포즈도 한번 부탁드릴까요? 달 포즈, 동그란 달 포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취재지 분들의 성원이 있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라마 슈룩을 통해서 목자들씨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경운을 찾아준 우리 옥자연씨 자 무대 위로 보시겠습니다 와서 오십시오 네 요즘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오늘도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우리 옥자연 배우 그리고 이어서 오른쪽까지 바라보시겠습니다 달 포즈도 한번 부탁드릴까요? 동그란 달 포즈, 달 포즈 네 옥자연씨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좋아하는 배우 선배님들도 많이 나오고 이야기도 너무 기대가 돼서 다들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더문 파이팅! 지금 막 발 탐사를 떠나도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날 쇼으로 더문 내 리카페 현장에 입장해 주셨네요 정말 반가운 모습인데 타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자 수연씨가 아주 멋스럽게 올라와 주셨고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자 주황도 바라봐 주시고요 더문과 함께 수연씨 즐거운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왼쪽으로 통해서 코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달의 미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해성씨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아휴 휴대폰을 지금 넣고 달 포즈를 만들기 위해 휴대폰을 청바지에 꼽은 이해성씨에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밝은 모습으로 이 현장 함께해 주셨는데요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필리의 하람씨입니다 주황 바라봐 주시고요 자 오른쪽까지 바라보시겠습니다 달 포즈와 하트까지 함께해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포토타임 자 왼쪽부터 바라보시겠습니다 왼쪽 아 달 타임 내 중앙도 바라보시고 오른쪽까지 네 네 김기방씨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의 아우 포토를 요청을 받고 바로 모드에서 다시 바로 봐주시고요 오른쪽까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트롱이가 바로 조금 지시해 주신 마스포트인데요 본명이 옥 앙스 트롱입니다 너무 재밌죠 네 나영선 트롱이님의 사회가 너무 재밌는데요 이 현장에서 무대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어서오시죠 네 본명이 옥 앙스 트롱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올라오시겠습니다 아 사회가 좋은 너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시죠 자 포토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왼쪽 바라봐주시고 네 그리고 중앙도 바라봐주시고요 네 오른쪽까지 바라보시겠습니다 어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잘 없는 SF 장르라서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특히나 저희 토롱이의 고향에서 찍은 영화라고 하니까 우리 토롱씨도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네 재밌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롱씨도 화이팅 한 번 외쳐주시죠 고맙습니다 저는 들었네요 마음속으로 네 고맙습니다 오늘 누구보다 가장 이 영화를 또 기다리신 한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왼쪽부터 포토 바라보시겠습니다 왼쪽 네 이어서 중앙도 바라봐주시고요 중앙 그리고 오른쪽까지 바라봐주시겠습니다 네 슬한씨 고맙습니다 빌런의 정보를 제대로 보여준 우리 이준혁씨가 천만의 기운을 더 보내게 불어넘겨주기 위해서 이준혁씨가 오셨습니다 언제나 봐도 비주얼 창세 이준혁씨가 회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포토타인부터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네 중앙도 바라봐주시고 달 모양도 좀 부탁드릴게요 준혁씨 달모양 달모양 네 달포지 네 아까 왼쪽이 못 잡았으니까 왼쪽도 다시 한번 달포지로 와 천만의 기운을 넘길 수 있는데요 어 저희 예전에 신과 함께 때 어 김용화 감독님하고 경수씨랑 이렇게 즐겁게 했었는데 이번 작품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그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얼마나 더 본인이 궁금할까요 이와 가장 궁금한 두 분을 오늘 위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중앙도 바라봐주시겠습니다 중앙 이어서 오른쪽까지 바라봐주시겠습니다 김용화 감독님씨 어서오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자 김용화 감독님씨가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네 아마 이 현장 잔뜩 즐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앙도 바라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까지 바라봐주시겠습니다 제가 만나보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김용화 감독님씨 왼쪽도 달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왼쪽도 달의 모습 네 큰 달도 보여주셨고 너무너무 기대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영화 즐기려고 왔습니다 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작품 만들어주셨을 거라 믿고 오늘도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 대형하고요 얼굴 많고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대형이라고 대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김용화 감독님씨 어서 오시죠 자 김용화 감독님씨를 모델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왼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화 감독님씨 자 왼쪽 자 달 포즈 달 포즈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동그랗게 고맙습니다 김용화 감독님씨 자 정면도 바로 봐주시고 오른쪽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 도경수씨가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셨다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왔습니다 경수 너무 사랑하고 개봉 너무로 축하합니다 재밌게 볼게요 파이팅 가져보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로 봐주시겠습니까 네 자 중앙도 바라봐주시고 오른쪽까지 바라봐주시겠습니다 K-COP의 홈페자 엑소가 멋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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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 수시를 늦어다니 위해 K-COP의 아이돌 엑소가 더 많은 팬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멋진 미소 난려주시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무대 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8초 다운 70 엑소가 그런 엑소 분들을 모델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우리 백호 씨가 달 모양의 달 포즈를 해주셨고요 밀착해 푸셔서 왼쪽부터 왼쪽부터 다 함께 바라보시겠습니다 왼쪽 자 왼쪽으로 네 오 달 포즈를 준비해 주셨어요 와우 자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까지 바라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엑소 분들을 잠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일단 경수가 연기를 되게 잘하잖아요 사실 자랑스러운 멤버이기도 하고요 어 우리 경수가 저희는 오늘 많이 떨릴 것 같은 경수를 위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경수야 힘내라 찬현씨도 들어보지 않을래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 우선 저도 백현이랑 똑같이 이렇게 떨고 있을 경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왔고 이번 영화 꼭 천만 이천만 다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화이팅 와 천만 이천만까지 자 시은윤씨 네 안녕하세요 시은윤입니다 네 어 또 저희 엑소의 믿고 보는 배우 도경수가 또 이렇게 더문으로 나오게 돼서 너무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또 어 되게 굉장한 또 선배님들과 함께 작업을 하셔서 어 정말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더문 화이팅! 아 네 안녕하세요 엑소첸입니다 네 어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에 또 이곳에 온 것 같아요 더문 너무 기대되고 무엇보다 저희 같은 멤버인 경수가 스크린에서는 또 어떤 모습일지 많은 기대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더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경수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도경수 화이팅 더문 화이팅 천만 가자 네 여러분 엑소 분들께 다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왼쪽으로 내려가셔서 저희 영화 덕훈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엑소 분들께서 이곳을 환하게 달처럼 비춰주셨네요